미술품 경매를 생각하면 김창렬, 박서보, 이유환 등 국가의 유명 작가 작품이 먼저 떠오르셨죠? 하지만 최근에 국내 미술 시장도 많이 커진 만큼 영 컬렉터들을 중심으로 젊은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 서울옥션이 이번 3월 기획 온라인 경매를 통해 컬렉터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UNX라는 이름의 기획 경매입니다. 젊은 작가들에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주제도 새롭고 작품의 재료도 더 다양하게 사용해 컬렉터들에게 신선함을 선보이죠.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펼쳐 보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를 그린다면 컬렉터들은 자신만의 눈으로 숨은 진주를 발굴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2023년 미술 시장에서 조각을 드러낼 새로운 작가를 찾고 있다면 이번 UNX 경매를 주목해주세요. 프리뷰 경매장에서도 그들의 작품들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얻으시길 바랍니다.